G4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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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블린은 어디로 왔었나요? 약간 애매했죠? 오 돌자! 자 들어오면 돼요! 하나 둘! 하나 둘! 하나 둘! 오케이! 샀어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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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벗쳐라! 진영 좋았어요! 자! 들어가죠! 각팔이라! 각팔이라! 트위치! 트위치가 포지션이라! 아이앵크 그냥 보내면 안 되죠! 아이앵크 상대를! 뿌잉 선수의 흑적 폭팔이 제대로 들어갔어요! 그렇습니다! 자 추가적으로 한 명이라도 던져버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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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오! 4대1로 벌어졌어요! 아 그러나! 자 라이즈가 나와! 쌍땅! 상관이동! 전원 다와! 다 모여! 라이즈도 집에 갔다가 스파이도 넘어와야 되지 않을까요? 넘어옵니다! 아! 구성대 잘하러 가셨네요! 자! 그때 용해감님 들어갔고 파락팀이 들여서 처치했고요! 트위치가 트위치를 치부러웠어요! 아! 자! 빛에! 자 그럼 카타리나 죽었고요! 아이엠! 아이엠 채로 좋아요! 빛이 죽었고 슈바나! 자 슈바나가! 카이팅 당했어요! 카이팅 당했어요! 랜킹 3명! 아 여러 명을 당하면서 전사 4명! 아이엠 전투에서 이기네요! 이블린! 오! 대박! 자! 근데 못 파고 들어와요! 카타가 못 들어가요! 카타가 못 들어가요! 못 들어가요! 전사 이후에 전사! 카타가 못 들어가면 대화가 안 됩니다! 장타리나가 어깨가 무겁니다! 그리고! 카톡! 자! 라이즈가! 라이즈가 뭐 하실 수 있나요? 라이즈가 라이즈cu다! 라이즈! 라이즈왜 opponent! 라이즈留을 straightforward! sexual z1 라이즈 Wooona lam perf il Raids 부잉이 안 죽었어요 까타가 produit 아, 같아가 놓네요. 3명 전사, 트리플킬 룰루! GG!